실기 지도를 핑계로 배우 지망생인 여고생을 성추행한 영국 배우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검찰이 혐의를 잘못 적용해서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지만 공소장 변경 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이재중 기자입니다.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배우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정 씨는 지난 2001년 여고생 A양에게 노래와 연기를 가르치면서 입을 맞추거나 옷 안에 손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정 씨는 배우가 되려면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며 자신을 아이로 생각하라고 하고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검찰은 19차례 추행에 대해 아동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 법원은 한 차례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추행은 맞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. 이에 검찰은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은 18차례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TV조선 이재중입니다.